뜨거워 뜨거워 여기에! 저거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! 따뜻한데? 까꿍! 짧게 잘하는 법을 배워보는 짜똘한 친구다구! 쪼측의 과학 원탑이 되고 싶은 코코브라의 코코입니다. 코코야! 반갑다! 예! 실험이잖아. 왜 과학 실험하는 거야? 짧게 말하면 재밌어서. 짭짤하긴 해? 쇼츠 투입도? 난리 나지. 그래서 오늘 코코브라 채널에서 제일 잘 나왔던 쇼츠 수익을 구기하겠습니다! 우와! 이 영상이 첫 번째로 올렸던 쇼츠인데 1,900만 회가 나왔어요. 저번에 다른 친구 만나가지고 들었어. 나 18,000원. 나 어떡하냐, 요이야? 생각보다 짭짤하진 않더라고. 그래서 얼마일 것 같아. 두 배 정도 되면 3만 원! 그것보다 5만 원! 바로 349,000원! 진짜 많네? 찐으로 놀랐는데? 아니 진짜야? 왜 그래? 지일이 뭔가 어그로가 잘 끌리는 게 뭐야? 위험한 거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어 맞아, 앞에 막 경고, 주의 막 삐용삐용삐용삐용돼 있는. 또 이렇게 같이 쇼츠를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준비한 게 아까 말했던 액체즈소. 두 번째는 연말이잖아요. 캠프파이어 같은 느낌으로. 캠프파이어? 그럼 지금부터 실험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여기 옥상에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재밌는 걸 하나 보여줄게. 안전 장비를 살짝 착용할까? 우주 온 것 같은데 우리? 오, 고급다. 오, 괜찮아. 이 물을 부으면 물이 튈 수가 있잖아. 오, 조심할까? 조심할까? 여러분들 한 번뿐입니다. 잘 잡아주시기 바래요. 할게요. 어. 셋, 둘, 하나! 하면 이제 보일 거야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오, 좋았어. 할게요. 자, 셋, 둘, 하나! 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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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래라. 우와, 어떻게 한 거야? 이게 바로 액체지수야. 와, 진짜 멋있다. 이게 바로 썸네이. 각입니다.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어. 진짜 신난다. 기다려, 기다려.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. 배고프지 않아? 지금 많이 배고파. 어떤 맛 먹고 싶어요? 나 다 좋은데? 원래 오리지널부터 먹어야지. 일단은 한 번 뜯어서. 어. 어, 진짜 요리하는 것 같다. 여기서 찹찹찹찹. 아, 이거! 잘 털어서 먹으면 안전하다. 아, 바타가 바타가 바타가. 음, 얼려 먹으니까 더 맛있다. 뭐, 콜라 어떻게 해? 아, 장난 아니네. 오, 와우. 뭐야? 담배 피워? 와우. 노답입니다. 하나 더 준비했어. 어, 또? 바로 끝! 우와, 얼마만에 봤는데. 이럴 때 바스라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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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줘. 더 해줘. 힘들었던 마음을 담아서 부셔보는 콘텐츠를. 좋아. 그래서 준비해서. 다 먹을 건데? 액체질자에 한 번 넣어서 고무망치로 쳤는데도 부셔질까? 나 지금 배고파. 오렌지에 보다. 이렇게 큰데 이게 얼어? 한 번 볼까? 오, 와우. 오, 와우. 우와.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? 한 번 깨볼까? 세게, 세게. 세게 한다. 아, 오. 쫌다. 쫌다. 오, 오, 오. 박살난다. 대박. 겉이 얼고 안은 맛있겠다. 음. 아, 진짜 맛있는데? 맛있습니다. 아, 콜라네. 와우, 어메이징. 아, 요즘 슬라임 너무 잘 나오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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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어때? 그럼 우리 골프공 한 번 해볼까, 골프공? 한 번 때려볼까? 좋아, 좋아. 약간 올해 중에서 뭐 부수고 싶은 거 없어? 우리 외치면서 부숴버리자. 아, 내가 항상 걱정이 많아.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? 좋아. 나는 요즘 고금리잖아. 어, 이거 감정적으로 얘기해놓고 내가 걱정이라고 했더니 갑자기. 한 번 해볼까? 자, 걱정 먼저 부숴버려. 아, 그래. 나 먼저 해. 어. 걱정아, 물러가라. 와우. 역시 내년에도 걱정해야겠다. 아, 근데 지금 방금 본 건데 우리가 안 깼는데 골프공 반으로 부숴뒀어. 안에 이렇게 생겼어, 골프공이? 부숴버릴까? 어. 고금리야, 부숴조라. 고금리. 고금리. 안 부서지는데? 뭐야, 이거 뭐야? 그래도 내년에는 더 낮춰질 거야. 아, 낮춰질 거야? 큰일 났다, 이따 치울 때. 큰일 났다, 이따 치울 때. 등짝 스매싱 아니야?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한 번 보여줄게. 이거 위험해, 이것도? 안전하게 하면 위험하지 않아. 자, 일단은 여기에 물을 담아주세요. 세제 왜 넣어? 거품 나라고. 몇이. 거품이다. 자, 이제 여기에 한 번 뭐? 붙여볼 거야. 셋. 둘. 하나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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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. 손 괜찮아? 이게 왜 괜찮은 줄 알아? 어떻게 한 거야? 여기 물이 있잖아. 물은 끓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. 그 가스는 바로 불이 붙었지만 내 손을 감싸고 있는 그 물 덕분에 불이 꺼질 때까지 난 뜨겁지 않았던 거지.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 번 해보는 거지. 나 또? 할 수 있어. 손에 물을 많이 묻혀주고 거품을 올리고 제주면 켜고 여기에 저거 이거 어떡해. 이거 어떡해. 행위 축하합니다. 꺼집니다. 많이 넣어? 물? 물, 물. 왜 이거 다 없어야 돼? 거품이 여기까지 있으면 팔까지도 이렇게 안 돼. 됐어. 이 정도 나와야지. 이제 쇼츠 이제. 웃을게. 어. 셋. 둘. 하나. 우리가 이거 쇼트에 한 개 다 찍었잖아. 이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걸 나 해야 돼. 수익을 몇 배를 얘가 정해줄 거야. 자물쇠. 몇 배를 해주신대. 열쇠? 열쇠 어딨어요? 테니스를 얼려서 깨무셔야죠. 뭐할래? 빨간색. 일단 시선을 제일 많이 끌잖아. 나 믿을 수 있어? 그럼 검정색?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한번 망치로 해볼래? 안 돼, 안 돼. 랜덤 박스. 몇 배일까? 10배? 진짜 진심으로 조금 설레. 70배 나오면 어떡할까 생각했거든. 준비됐어? 어, 준비됐어. 한다? 하나, 둘. 다섯 배. 되게 낮은 거예요? 제일 높은 거예요. 오늘은 이 코코모라님이랑 같이 아까 저희가 액체질소 시럽 톰프파이어 했잖아요. 그렇죠. 연말 캠핑 같기도 하고 뜻깊었어요. 지금 클로징 딱 하니까 바로 존댓말 하면서 아 그러네. 근데 사이 좀 멀어지는 느낌으로. 아니야, 우리 친구잖아. 어땠어, 나랑 같이 하니까? 오늘 너무 재밌었어. 이거 거의 쇼츠 두 개지만 네 개는 만들 수 있어. 그래서 수익도 거기에 이제 또 다섯 배. 그러네. 난리 나는 거지. 근데 그거 수익 누가 가져갈래? 어, 아까. 어, 뭐? 또 발명 큰다. 아까 비행기 준다고 했는데. 오늘 수익 나는 거에서 다 뺄 거라서 걱정 마. 내가 선물로 줄게. 좋아, 좋아. 선물로 3분의 2 줄게. 되게 괜찮네. 합리적이지? 그래, 3분의 2. 3분의 2 너무 좋아. 이게 결과가 영상으로 나오고 이제 있다가 나오거든? 그러면 내가 그때 알려줄게. 확인하러 와야겠다. 그래서 또 다음 걸 하는 거지. 또 할까? 그럼 또 다른 실험하는 거야? 언제든 불러줘요. 짧게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는 짭짤한 친구들입니다. 예쁘다. 오늘 컨텐츠 뭐야? 가요일. 학골 되는 거잖아. 힘 맞는 감성이 먹혀. 우, 우, 음마 음마. 음마 음마. 틱톡 어렵다. 근데 누가 유행 만든 거야? 어? 그니까 dingen 남아줘야 할까? 너 또 이불마.